로버트 솔로는 경제성장 관련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다. 그는 1961년에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였고, 198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. 로버트 솔로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유대인 가족 아래 1924년 8월 23일에 태어났다. 그는 교육을 잘 받았으며 어렸을 때부터 학업적인 면모가 뛰어났다. 1940년 9월 솔로는 16살에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였다. 하버드에서 그가 처음 수강한 것은 사회학과 인류학이었다. 1942년 말 솔로는 대학교를 떠나고 미군에 입영하였다. 그는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에서 복무하였으며, 세계 2차 대전때는 1945년 8월 전역하기 전까지 이탈리아에서 근무했다. 1945년 그는 하버드 대학교로 돌아갔고, 바실리 레온 TF 아래에서 공부하였다. 그 후 그는 통계학과 확률 모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. 1949년에서 1950년까지 그는 통계학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1년 동안 연구원으로 지냈다. 이때 그는 그의 박사 논문을 준비했다. 1949년 콜럼비아 대학교를 떠나기 전 그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고, 그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. MIT에서 그는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을 가르쳤다. 이때 그의 관심이 점점 거시경제학으로 가기 시작했다. 그 후 거의 40년 동안 솔로와 폴세뮤월스는 함께 여러가지 유명한 이론들을 연구하였다. 1953년에는 폰 노이만 경제성장이론, 1956년에는 자본론, 1958년에는 선영계획법, 그리고 1960년에는 필립스 곡선을 연구하였다. 솔로는 정부에서 여러 번 일하기도 했다. 1962년에서 62년까지 그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 있었다. 1961년에 그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였다. 1987년에 솔로는 그의 경제성장 관련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